서울 청소년 5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은 사이버 왕따 현상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북인터넷 중독예방상담센터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3%는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16%는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일수록 사이버불링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겁니다. 청소년의 7% 이상이 경험한 사이버불링은 메일이나 SNS,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가상공간에서 욕설, 험담, 따돌림 등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희끼리 뒷담화 가고 그래요. 제 친구 당했다는 것만 들었어요. 특히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은 일반 사용자보다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이 약 3배, 가해 경험이 약 6배 높았습니다. 사이버불링 피해와 가해 경험 비율 모두 여자 중학생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생 집단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해 학생의 절반가량은 가해에 우연히 가담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현재의 사이버불링은 과거와 달리 피해자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이 이것을 단순한 놀이와 문화로 여기고 그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사이버불링을 불러오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내 학교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고 자체 보드게임을 개발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가정에서의 꾸준한 지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TBS 백가혜입니다.